문장 카드만 50분 까지 또 가야된다니까 문장 카드만 오케이 그래서 화창하니? Is it sunny? sunny의 뜻은? 화창한 무슨 시?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시니까 비이동서랑 같이 사용하면 되고 it is sunny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화창하다 라는 말이죠 이건 내가 필요한 건 화창하다가 아니고 화창하니 하려니까 it is를 뭐로 바꾸면? 서로 바꾸면 뭐하는 말이 된다?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Is it sunny? 그랬더니? 그렇죠 No it isn't cloudy No it isn't sunny Is it sunny? 라고 물었으니까 No it isn't sunny 화창하지 않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그렇죠 Is it raining? Is it raining? Okay rain은 비 오다 라는 하다시인데요 하다시에 이런 거 붙이면 비 오는 중인이란 어떤 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비 오는 중 Is it? 이니? Okay Is it raining? 그랬더니 비가 오고 있는 중이라서 Ye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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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보라 먼저 얘기하죠 Put on Put on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Raining Put on your raincoat Okay 그래서 가서 패드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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